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명상으로 나를 치유하는 시간. 지은이는 김주수.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졸업 문학박사입니다. 경성대와 상지대에서 강의했으며 현재 마인드통합심리상담센터에서 심리상담을 하고 있다. 회의론자나 부정적인 사람은 세계적인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 그들의 시야는 뻔한 현실에만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없던 것을 꿈꿀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 존 F. 케네디 심리치유를 위해 제가 상담 때 쓰는 방법은 크게 감정수용, 명상, 최면 이 세 가지입니다. 저는 심리치유에 있어 스스로 하는 자가치유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담가이며, 자가치유에 있어 명상보다 더 좋은 치유 도구는 없다고 생각하는 상담가입니다. 제가 내담자에게 명상법을 알려주고 권하는 것은 단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은 치유와 영적 깨달음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좋아지려면 어떤 생각과 믿음을 가져야 할지를 항상 생각해 보세요. 마찬가지로 내가 꿈을 이루려면 어떤 믿음과 행동을 가져야 할지 항상 생각해 보세요. 늘 집중하고 몰입해서 오로지 그 생각만 해야 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내면을 가득 채우고, 간절히 간절히 매 순간 깨어서 온 마음으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답이 찾아질 것이요. 반드시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간절함이라는 열쇠 없이 운명의 문이 열리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 않은가 합니다. 지금까지와 다른 삶을 살고 싶다면 그 무엇보다 먼저 내가 다른 존재가 되어야만 합니다. 모든 증상은 지나친 긴장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때문에 긴장을 푸는 것은 모든 치유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긴장에는 일시적인 긴장과 만성적인 긴장이 있는데 일시적인 긴장이 의식 차원에서 자각되는 긴장이라면 만성적인 긴장은 무의식에 내재되어 잘 자각되지 않는 긴장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긴장이 계속 반복되고 지속되면 이것이 내면에 내재화되어 버리는데 이렇게 되면 긴장을 하면서도 긴장을 하고 있음을 잘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 이런 만성적 긴장 상태가 되면 마음도 굳어버리고 몸도 굳어서 무감각한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어떤 불편하거나 고통스러운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심리 증상입니다. 그래서 예외 없이 증상이 심하면 심할수록 억압되어 있는 감정도 더 심하고 내재화되어 있는 긴장도 더욱 심합니다. 간단히 말해 증상이 심할수록 몸과 마음이 더 굳어져 있고 부정적 신념도 더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마음과 신념을 녹여야 합니다. 치유를 위해선 의식 차원의 긴장뿐 아니라 무의식 차원의 긴장까지 풀려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치유의 출발점입니다. 긴장을 푸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명상과 최면, 즉 자기 최면입니다. 명상도 긴장을 풀고 몸과 마음을 편안히 이원하는 것이고 최면도 긴장을 풀고 몸과 마음을 편안히 이원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내려놓고 긴장을 이원시키는 것, 그것으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바로 명상입니다. 하버드 의대 크리스토퍼 김어 교수는 마음챙김 명상 수행법이 미국에서 심리치료 분야에 널리 확산돼 있고 심리치료가의 40% 이상이 이 명상법을 쓰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2009년의 한 말이니 지금은 명상을 사용하는 심리치료가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났을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1200편 이상의 명상 관련 논문이 발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명상이 뇌과학과 의학과 심리학의 뜨거운 연구 주제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명상이 습관이 되면 마음이 안정되고 기분 조절 능력이 향상됩니다.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집중력과 기억력이 향상되며 수면의 질 또한 좋아집니다. 면역이 강화되고 건강 회복에 도움을 주며 자존감 향상과 판단력과 문제 해결 능력 향상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처럼 명상은 삶의 거의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명상은 인간의 모든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술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가장 단순한 형태의 명상은 주의력 훈련이다. 명상 훈련을 충분히 하면 주의는 흔들림 없이 차분해지고 한 곳에 집중된다. 이렇게 주의력이 높아지면 마음은 쉽고 장기간에 걸쳐 아주 느긋하고 평안하면서도 동시에 맑고 기민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이 느긋함과 기민함이 결합될 때 마음의 세 가지 놀라운 속성이 자연스럽게 생성된다. 바로 평온함, 청명함, 행복이다. 차드, 멍, 탄, 너의 내면을 검색하라에서 구글에선 사내 명상 프로그램을 도입한 이후 업무 성과가 훨씬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 명상 프로그램의 내용과 성과를 남은 책이 차드, 멍, 탄의, 너의 내면을 검색하라입니다. 왜 세계적인 기업에서 직원들에게 체계적으로 명상 교육을 시킬 만큼 이토록 명상에 관심을 가질까요? 이점이나 유익함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팀 페리스는 200여 명의 명사들을 만나 성공 비밀을 인터뷰했고 그들의 습관을 따라해 놀라운 성과를 얻어냈다고 합니다. 그들의 공통적인 성공 습관을 정리한 책이 타이탄의 도구들인데 이 책에선 성공한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공통점으로 명상 습관을 꼽고 있습니다. 타이탄들이 명상을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현재 상황을 직시하고 사소한 일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팀 페리스는 타이탄들에게 배운 명상을 습관화하면서 날마다 일을 30에서 50% 더 하면서도 스트레스는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무려 하루에 2시간씩 매일 명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는 저서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안에서 자신이 명상을 통해 얻은 깨우침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고통의 가장 깊은 원천은 나 자신의 정신 패턴에 있다는 사실이었다. 내가 뭔가를 바라는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을 때 내 정신은 고통을 일으키는 것으로 반응한다. 고통은 외부 세계의 객관적 조건이 아니라 나 자신의 정신이 일으키는 정신적 반응이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더한 고통의 발생을 그치는 첫 걸음이다. 미 국립보건원에선 명상을 지속적으로 할 경우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스트레스 관련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혈압과 맥박,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린다. 불안감과 만성통증을 완화시키고 명상이 수면보다 3배나 높은 휴식 효과가 있으며 뇌의 기능까지도 변화시킨다. UCLA대의 연구에 따르면 목에 동맥 경화가 있는 60명을 상대로 관찰한 결과 7개월간 하루 두 번씩 명상을 한 환자들은 동맥 속의 혈전이 뚜렷하게 줄어들었고 그렇지 않은 환자들은 동맥 경화가 심화되었다고 합니다. 신경학자 브루스 맥웨는 나무 두더지로 스트레스가 뇌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했습니다. 서열이 높은 나무 두더지 한 마리와 서열이 낮은 나무 두더지 한 마리를 같은 우리의 28일 동안 두는 실험이었습니다. 28일 후에 서열이 낮은 나무 두더지의 뇌에 변화가 있었는데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수상 돌기가 줄어든 것이었습니다. 이는 기억에 결함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메리 앤 다이아몬드는 쥐로 이와 반대되는 실험을 했습니다. 쥐에게 장난감도 많고 다채로운 색으로 칠해진 공간에서 친구와도 함께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몇 주나 몇 달 동안 지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에서 지낸 쥐들에게는 수상 돌기의 가지들이 두꺼워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환경이 쥐의 뇌에 좋은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이 두 사례는 환경적 자극이 뇌를 좋게도 나쁘게도 변화시킬 수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반쯤 잠들어 있는 상태이다. 불은 꺼져 있고 불을 지피는 데 필요한 바람은 제대로 통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능력의 극히 일부만을 사용하고 있다. 명상이 전전두엽 활성화를 비롯해 뇌에 다양한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은 이미 숱한 연구를 통해 밝혀져 있습니다. 명상은 뇌를 바꾸는 최상의 도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상은 뇌파를 알파파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뇌를 좋게 하는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머리를 맑게 해주고 스트레스와 긴장을 줄여주고 뇌세포를 활성화시켜줍니다. 기억력과 집중력과 감성지능을 향상시켜주고 부조화된 자율신경계를 정상화시켜줍니다. 명상을 통해 다양한 치유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명상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세상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말은 한국인 최초의 메이저리이거 박찬호 선수가 한 말입니다. 그는 선수 시절 명상으로 극심한 슬럼프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명상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상은 다른 차원의 존재 방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다. 명상을 알기 전과 알고 난 다음에 내 삶은 완전히 다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이들 외에도 아주 많습니다. 저는 아침 저녁 15분 명상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학생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15분씩 명상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의 모든 교육자와 정치인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15분씩 명상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 전체에 엄청난 변화가 생겨날 것입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황하는 주의력을 자주적으로 계속 돌려세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판단력, 인격, 그리고 의지력의 뿌리다. 이 능력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없다. 이 능력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교육이다. 미국에서는 명상 인구가 이미 2천만 명을 넘어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성인 인구 8명 가운데 1명꼴로 명상을 하고 있고, 미국의 어느 중고등학교에서는 명상을 교과목으로 채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어느 교도소에서는 제수자들을 상대로 명상을 시켰더니 재범률이 75%에서 56%로 떨어졌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몇 년 전부터 명상하는 사람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상처받은 모든 나는 언제나 과거에 묶여 있습니다. 과거에서 벗어나는 것, 상처받았던 과거의 모든 나에게서 벗어나는 것이 치유의 첩경입니다. 모든 과거에서 벗어나는 것, 상처받았던 모든 과거의 아픔과 상처로부터 벗어나는 것, 모든 과거의 나로부터 벗어나는 지름길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온전한 분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1초마다 1초 후에 새로운 나를 만나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모든 과거로부터, 모든 과거의 상처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 그것이 치유요, 현존이요, 진정한 나를 만나는 길입니다. 바라보고 자각한다면 무엇을 하든 명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식사 중에 깨어 바라보면 식사 명상, 차를 마실 때도 조용히 바라보며 음미하면 차 명상, 설거지를 할 때도 바라보고 알아차리면 설거지 명상, 손이나 몸을 씻을 때도 바라보고 알아차리면 씻기 명상, 걸을 때 바라보고 알아차리면 걷기 명상입니다. 문을 열고 닫을 때조차 일상의 모든 순간, 멈추고 바라보면 명상이 됩니다. 최훈동, 내 마음을 알아주는 명상 연습에서 만약, 늘 깨어서 현존한다면 무엇을 하든 삶의 모든 순간이 명상이 될 것입니다. 궁극의 명상은 삶의 모든 순간이 명상이 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깨어있는 사람, 삶의 모든 순간에 오롯이 현존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명상의 근본 목적이자 최종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심리적 고통은 단 하나의 원인, 나의 생각과 그 생각에 대한 집착 때문에 생깁니다. 내 생각은 내가 선택한 것입니다. 뜨거운 컵을 붙잡고 놓지 않으면 괴로울 수밖에 없듯이, 괴로운 생각을 꽉 붙잡고 놓지 않으면 계속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고로 그 선택의 책임은 100% 내게 있습니다. 고통은 오직 내가 선택한 생각과 그 생각에 대한 집착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로 모든 괴로움의 원인이 100% 내 안에 있고, 그 책임을 100% 내가 질 수밖에 없음을 자각하고 받아들이면, 그 순간부터 바로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는 자신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힘이 있다. 우리의 반응에 우리의 성장과 행복이 좌우된다. 빅터 프랭클 괴로운 생각을 누가 붙들고 있나요? 내가 붙들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뜨거운 물컵을 붙들고 스스로 괴로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생각에 집착하지 않으면, 괴로운 생각을 내려놓으면 나는 저절로 편안해집니다. 상처는 오직 상처받았다는 생각 속에만 있습니다. 상처받았다는 생각을 다 내려놓으면 모든 상처는 그 즉시 다 사라져버립니다. 죽을 때까지 다시는 상처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오직 생각하는 것만을 느낄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생각을 바꿔 느낌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조세프 응우엔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믿지 말라 해서 에고의 구성 요소는 곧 생각입니다. 에고의 속성이나 사고방식을 꿰뚫어볼 수 있는 핵심 심리 기제는 다음에 두 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에고는 의식과 무의식의 차원에서 항상 이 두 가지 기준으로 모든 사고작용을 만들어냅니다. 이 두 가지가 모든 판단과 비교 분별의 기원인 셈입니다. 아울러 이것은 인간의 모든 욕망과 생각과 감정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자아상도 세상에 대한 세계관도 모두 이것으로 인해 만들어집니다. 에고는 좋다에 집착하기에 나쁘다 혹은 싫다를 거부합니다. 옳다에 집착하기에 그르다를 거부합니다. 더 좋은 결과를 위해 우리는 늘 취사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는 자신을 보호하고 삶을 잘 영유하기 위해서 자아에게 필수적인 것이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판단과 비교 분별이 지나쳤을 때 집착과 저항과 고통과 갈등이 양산된다는 점입니다. 꼭 이래야만 된다고 하면 그렇게 안 되는 상황은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됩니다. 아울러 자기 생각에 집착할수록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는 독선과 아집과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제한적 시야와 거대한 무지와 부조화를 낳습니다. 연못 속에 사는 물고기에겐 그것이 자기 세상의 전부이듯이 에고의식의 차원에선 분별의 지혜는 알지만 무분별의 지혜를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조건적 사랑이 분별의 지혜라면 무조건적인 사랑은 무분별의 지혜라 할 수 있습니다. 분별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있듯이 분별하지 않아서 얻는 것이 있습니다. 무분별의 지혜를 얻을 때 우리는 집착과 저항에서 벗어날 수 있고 치우침 없이 양쪽을 다 받아들일 수 있고 자아의 경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생각과 신념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좋다에 집착하면 안 좋다를 거부하게 되고 이를 받아들일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의 좋다와 옳다는 어디까지나 전부 개인의 생각과 판단일 뿐입니다. 결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심리적 세계관, 즉 신념 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컨대 개를 좋아하는 사람은 산책을 하다 개를 보면 좋아하겠지만 개 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개를 보면 무서워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자신의 신념 필터에 따라 해석이 다르고 반응도 다르게 일어납니다. 개는 좋은 것일까요? 안 좋은 것일까요? 개를 좋아하는 것이 옳을까요? 좋아하지 않는 것이 옳을까요? 우리 어머니는 개를 유독 안 좋아하시는데 그 이유를 물었다가 제가 몰랐던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큰누나가 일곱 살 무렵 옆집 큰 개의 허벅지를 물렸는데 피 흘리며 우는 아이를 업고 정신없이 병원을 찾아가며 고생했던 일이 있었던지라 그 일 이후로 어머니는 개를 안 좋아하게 되셨습니다. 이처럼 좋다 싫다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의 심리적 선택이자 그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신념 체계를 가졌기 때문에 특정 사건이 갖는 의미도 사람마다 다르다. 당신이 가진 믿음은 당신이 찾고 있는 것만을 보게 만든다. 이 때문에 당신은 자기가 경험하는 현상에 대한 해석을 왜곡시켜서라도 자신의 믿음이 진실임을 확증해 보이려고 한다. 개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개고기를 먹는 것을 좋아할 뿐 아니라 그것을 옳은 일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이를 혐오하는 사람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을 옳지 않은 일이라고 여깁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나 개의 식용 문제에 대해 토론한다면 서로 비난하며 싸우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거의 모든 논쟁도 이와 비슷할 것입니다. 그 속에는 옳다 그르다라는 신념의 충돌이 내재되어 있으며 이는 크게 보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의 심리적 선택이자 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고는 자신이 취사선택한 좋다와 옳다에 엄청나게 집착합니다. 이것은 의식, 무의식 차원에서 확고한 내적 신념이 됩니다. 우리는 그 신념 필터에 따라 자동적으로 늘 조건 반사를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정도 차이가 있을 뿐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조건화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기가 정말 어렵고 내 생각 밖을 바라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내 생각이 옳아. 그래서 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없어. 이것은 모든 에고의 기원이자 모든 집착의 출발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자기 마음속 세상에서만 살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는 모두 나는 답을 안다는 자부심에 찬 기분 탓에 성장하거나 발전하지 못한다. 사람들은 잘못을 인정하느니 목숨마저 포기해 생명의 모든 것을 에고의 재단에 바치려 한다. 데이비드 호킨스, 노아버림에서 비유하자면 영적 각성이란 에고의 색안경을 벗는 일과 같습니다. 삶의 매 순간이 선택으로 이루어지기에 우리는 좋다 나쁘다와 옳다 그르다에 대한 분별의 지혜가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에고의 고착과 고통을 낳기 때문에 그 너머를 볼 수 있고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무분별의 지혜도 함께 가져야만 합니다. 간단히 말해 깨달은 사람이란 분별의 지혜와 무분별의 지혜를 함께 갖춘 사람입니다. 우주는 이원성의 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종이의 앞면과 뒷면이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모든 이원성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하나의 짝인 것처럼 신성과 에고가 하나의 짝이요 기쁨과 슬픔이, 사랑과 증오가, 시작과 끝이, 성공과 실패가, 행복과 불행이, 선과 악이, 번뇌와 깨달음이 모두 하나의 짝입니다. 에고가 늘 취사선택하는 좋다 나쁘다와 옳다 그르다 또한 하나의 짝입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도 부정하거나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 공부란 나의 본성인 텅빈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텅빈 마음이 된다는 것은 마치 정신적 리셋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보다 더 궁극적이고 완벽한 치유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의식의 정화란 간단히 말해 마음, 즉 무의식이 깨끗이 리셋되는 것입니다. 어떤 증상이든 무의식이 정화되지 않고는 나을 수가 없습니다. 그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마음이 리셋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리셋될 때 자아도 함께 리셋이 됩니다. 이것은 마치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일과 같습니다. 모든 증상은 내면이 분열될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면의 분열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나를 조건적으로 수용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철저히 조건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그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자아는 나 자신으로부터 부정당하고 억압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무능한 자아가 마음에 안 들어 무능한 자아를 계속 부정하고 억압하게 된다면 무능한 자아와 이를 싫어하고 억압하는 자아가 서로 충돌하는 상태가 됩니다. 수치스러운 자아가 마음에 안 들어 수치스러운 자아를 계속 부정하고 억압하면 수치스러운 자아와 이를 싫어하고 억압하는 자아가 서로 충돌하며 계속 갈등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내가 나 자신을 수용하지 못하면 심리적 내전 상태와 같이 내면은 계속 분열될 수밖에 없고 자존감 또한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존감이란 나와 남을 비교하지 않는 것이며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입니다. 자존감은 어떠한 조건도 없이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사랑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러한 자세 즉 절대적 자존감 속에는 나는 있는 그대로 사랑받아도 되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바로 자존감의 뿌리이며 심리적 중심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찾는 것이 치유의 시작이자 종착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차별과 무시가 만연한 비교 중독 사회이기 때문에 이러한 절대적 자존감을 갖기가 매우 어려운 사회입니다. 우리는 학생들을 어린 시절부터 등수와 등급으로 나누어 자존감에 수없이 칼질을 해대는 정서적 학대나 다름없는 정신나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우월감과 열등감이라는 시소를 녹아며 비교와 차별과 무시를 내면화하게 되고 그것은 성인이 된 후에도 그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이는 오랫동안 지속해온 자살률 세계 1위라는 사태와도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조건적인 수용과 사랑은 사실 자신에게 주는 일종의 협박과 같습니다. 예컨대 불안한 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불안한 나는 버리겠다는 협박입니다. 똑똑하지 않은 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똑똑하지 않은 나는 버리겠다는 협박입니다. 실패한 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실패한 나는 버리겠다는 협박입니다. 사랑스럽지 않은 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사랑스럽지 않은 나는 버리겠다는 협박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떤 조건을 붙들고 끊임없이 자신을 질책하고 닥달하면서 스스로를 협박합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조건적인 수용과 사랑을 끝내는 것 조건적인 수용과 사랑을 무조건적인 수용과 사랑으로 바꾸는 길밖에 없습니다. 허나 이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조건 없는 수용과 사랑을 하려면 애고에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애고는 철저히 조건적입니다. 애고와 조건은 거의 같은 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애고는 자신이 붙잡고 있는 조건에 집착합니다. 애고가 사라지면 조건이 사라지고 조건이 사라지면 애고도 사라집니다. 조건 없는 수용과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애고에서 벗어난 우리의 본성인 참나와 신성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 문제가 발생한 수준에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 아인슈타인의 이 격언은 심리치유에 있어서도 정말로 본질을 꿰뚫는 중요한 금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상처가 발생한 의식 수준에선 상처를 치유할 수 없습니다. 환자가 환자를 치유할 수 없듯이 애고 수준에서는 애고를 치유할 수 없습니다. 의식 수준의 상승, 즉, 영적 성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치유의 에너지가 있는 더 높은 전망과 더 넓은 심리적 영토로의 확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깨달음은 고통이라는 질병에 주어진 치료약이며 그것만이 존재하는 유일한 치료약이다. 아디아 산티 깨달음을 얻고 나서 참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있는 그대로 완전한 참나입니다. 깨달음이란 내가 참나임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내가 있는 그대로 참나임을 확연히 아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때 내면에서는 애고의식이 깨어지고 텅빈 마음으로 의식이 확장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허나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도 나는 이미 참나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생각과 감정이 다 빠져나간다면 무엇이 남을까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마음을 텅빈 마음이라고 합니다. 텅빈 하늘에서 구름이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모든 생각과 감정은 텅빈 마음에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텅빈 마음이 바로 나의 근원이요 나의 본성입니다. 칠편에 글씨를 쓰고 지우듯 모든 마음은 텅빈 마음이라는 바탕에서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늘 텅빈 마음이 있습니다. 텅빈 마음은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하늘과 같습니다. 구름이 하늘에서 벗어난 적이 없듯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은 오직 텅빈 마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텅빈 마음과 분리된 적이 없고 분리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구름과 감정구름에 빠져 우리가 텅빈 무한의 마음이여 텅빈 무한의 하늘임을 망각한 채로 살아갑니다. 애고의 생각과 감정에 동일시되어 그것이 자신의 전부인 줄 착각한 채로 일생을 살아갑니다. 허나 그것은 우리의 진실이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실과 본질은 모든 생각구름을 품고 있으나 늘 텅 비어있는 텅빈 무한의 마음 텅빈 무한의 하늘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깨달음이란 이 텅빈 마음이 다시 온전히 깨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다섯 살 때 어머니는 행복이 인생의 열쇠라고 말했다. 학교에서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은지 쓰라고 하길래 나는 행복이라고 적었다. 그랬더니 내게 숙제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래서 난 그들이 인생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존 레넌의 이 말을 빌려 이야기를 해본다면 행복은 마음의 중심을 잘 잡을 때 일어납니다. 심리적 중심은 자기 수용과 자기 사랑에 있습니다. 내면의 결핍감이 심한 사람은 대부분 지나친 집착이나 어떤 충독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심리적 불균형과 중독 또한 이러한 심리적 중심을 잃어버리거나 그것을 외부에서 찾은 결과입니다. 결핍감이 심할 때 사람은 대개 그것을 다른 무엇으로 채우려 합니다. 그 무엇은 돈이 될 수도 있고 술과 담배가 될 수도 있고 어떠한 약이나 음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쇼핑이나 성형 점술과 같은 특정 행동 일수도 있고 포르노나 섹스가 될 수도 있고 학벌이나 명예가 될 수도 있고 특정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에 부족한 자존감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하는 행위는 본질에서 벗어난 방법입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결코 결핍감이 온전히 해결되거나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자기 수용과 자기 사랑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다른 사람에게서 구하던 것 즉 무조건적인 관심을 자신에게 줄 수 있을 때 당신은 비로소 결핍에서 벗어나 무한정한 풍요로 들어설 수 있다. 마이클 브라운 나의 내면 세계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면 세계로 들어가는 길이 바로 명상 입니다. 내 내면에 있는 고요하고 차분한 중심을 찾는 것이 명상 본질 입니다. 간단히 말해 우리가 명상을 해야 하는 이유는 내면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심리적 중심을 회복 하기 위해서 입니다. 앞서 자기 수용과 자기 사랑이 심리적 중심 이라고 했는데 그 최고치나 궁극은 나의 본성을 찾는 것 나의 영적 진실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나의 본성은 조건 없는 수용과 사랑입니다. 이러한 나의 본성이 깨어나는 것을 깨달음 이라고 부릅니다. 조건 조건 없는 수용과 사랑은 애고가 소멸한 텅빈 마음 순수 의식에서 나옵니다. 애고가 악착같이 붙잡고 있는 모든 조건들이 떨어져 나간 무집착과 무조항의 상태를 텅빈 마음 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깨달음은 우리 안에 있는 텅빈 무한의 마음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오직 텅빈 마음으로 거듭나는 자만이 무경계 속에 있는 자신의 본성과 근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텅빈 마음으로 깨어나는 것을 영혼의 부활 신성의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깨달음이란 나의 초월적 본성이 부활하는 것이자 참 나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텅빈 마음이 바로 우리 가슴속에 있는 내면의 천국 이므로 깨달음이란 텅빈 마음으로 깨어나 내면 속의 천국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예수가 천국은 오직 그대 가슴속에 있다. 거듭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한 것은 바로 이를 두고 한 말입니다. 천국은 오직 내 안에 있으며 텅빈 마음속에 있습니다. 세상엔 실로 수없이 많고 많은 명상법과 수행법이 있지만 크게 보면 다음에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수용하기와 허용하기 2. 자각하기와 관조하기 3. 내려놓기와 내맡기기 4. 본성 참나에 집중하기 첫 번째 방식 수용하기와 허용하기는 자아의 모든 마음을 수용 허용함으로써 애고로부터 빠져나오는 방식입니다. 수용받은 고통이나 감정은 반드시 편안해지게 됩니다. 수용하는 마음에 계속 머물게 되면 나는 그 고통과 감정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조건 없는 수용은 애고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두 번째 방식 자각하기와 관조하기는 마음을 자각하고 관조함으로써 애고로부터 빠져나오는 방식입니다. 내 마음을 자각하거나 관조함으로써 내 마음으로부터 확연히 분리되어 빠져나오게 되면 나는 그 마음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괴로운 괴로운 마음에서 빠져나와 그 상태에서 벗어나면 나는 초연한 관찰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윗바사나나 마음챙김 명상 등 대부분의 명상법들이 이처럼 자각하기와 관조하기 명상에 해당됩니다. 세번째 방식 내려놓기와 내맡기기는 애고의 마음을 다 내려놓거나 내맡김으로써 애고로부터 빠져나오는 방식입니다. 모든 생각과 감정은 실은 내가 만들어서 내가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내려놓거나 다 내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아무것도 붙잡지 않으면 내면은 저절로 텅빈 마음이 됩니다. 내려놓기와 내맡기기는 모든 집착과 저항을 다 놓아버림으로써 무집착과 무저항 상태가 되어 깨어나는 방식입니다. 유명한 레스트 레븐슨의 세도나 메서드도 이에 해당하는 방식이고 데이비드 호킨스의 놓아버림과 마이클 에이싱어의 내맡김도 이에 해당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번째 방식 본성에 집중하기는 참나 본성에만 계속 집중함으로써 애거로부터 빠져나오는 방식입니다. 오로지 하나의 순수의식에만 계속 집중하면 사람의 의식 속엔 그것만이 가득 차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만트라를 반복하거나 화두에 집중하는 방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깨어나는 깨어나는 방법은 이처럼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에 집착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깨달음이란 애고의식의 틀이 산산히 깨어지는 일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광활하고 자유롭게 열리는 것이요. 늘 깨어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감은 간절함에서 나오는 것이다. 생명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모든 답을 알고 있다. 다만 두드리는 자에게만 주어진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지혜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진인사 대천명 이 말들이 다 같은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자신의 내면의 소리 생명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라. 모든 답은 우리의 마음과 무의식 속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무의식 우리의 생명은 원래 이 우주와 하나로 이어져 있기 때문이다. 배제국 셀프 힐링에서 불교에선 최초의 영적 각성을 자신의 본성을 보았다고 해서 초견성 이라고 표현합니다. 태권도도 1단부터 10단까지 있는 것처럼 상정하자면 영적 깨달음 또한 초견성 수준인 1부터 완전한 경지인 10까지 다양한 레벨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전한 경지로 깨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설령 완전한 경지로 깨어났다고 해도 이는 한 개인에게 애고가 소멸하는 일과 지극한 평정심이 발생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힘이나 지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 우상화를 제외하고 나면 그런 사람은 인류 역사에 존재한 적이 사람이 있었다면 세상에 전쟁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저는 깨달았다고 우출되는 사람을 볼 때마다 당신은 그러한 깨달음으로 세상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깨달음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깨달음은 에고의식에서 벗어나 순수의식을 얻는 일이며 내면의 평정심을 채득하는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 영어를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영어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식하던 사람이 갑자기 유식해지지도 않습니다. 정치적 식견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정치적 식견이 생기지도 않고 어떤 기술이나 능력이 갑자기 생기지도 않습니다. 평생 산사에서 마음 공부만 했다면 마음을 다스리는 법 외에 세상 물정에 대해 그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고승들이 많다는 티베트는 현재 중국의 식민지 상태입니다. 중국이 붕괴되지 않는 한 그들의 힘과 지혜로는 독립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과연 그들의 깨우침과 지혜는 무엇을 위한 것이며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아프리카의 기아에 굶주리는 사람들을 구하는 것은 경제력과 뛰어난 농업기술이지 영적 깨달음이 아닙니다. 저는 영성이 영성 다워지기 위해선 반드시 지성과 폭넓은 배움과 만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존재의 세상에선 배워야 할 것 깨우쳐야 할 것이 끝도 한도 없이 많습니다. 높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도 뭔가를 잘하기 위해선 초심자의 겸허한 자세로 끊임없이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깨닫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의 절대적 사명이자 나라는 존재의 첫 번째 천명입니다. 깨달음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온전한 나의 진실을 만날 수도 없고 삶의 진짜 이유와 진리를 아는 깨어있는 인간이 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초견성은 비유하자면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도노 점수라는 말처럼 초견성부터 진짜 마음공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도무문이라는 말이 있죠. 큰 도에는 문이 없다는 말은 모든 것이 다 도라는 뜻입니다. 삶의 모든 것이 도입니다. 산속에 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도가 있습니다. 마음공부를 하는 것은 자아의 고통에서 벗어나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욕망의 집착으로부터 초연해질 필요는 있지만 욕망을 부정할 이유는 조금도 없습니다. 깨달음이란 삶을 절대적으로 긍정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의 욕망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욕망의 절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욕망 자체가 수행의 본질이 될 수 없으며 이것이 깨달음의 길로 안내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질적 욕망을 부정하거나 억압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자리이탈하는 말처럼 욕망을 최대한 나와 타인이 함께 이롭게 잘 쓰는 것이 마음공부 참고로 이 책에는 56종류의 명상법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너무 길어서 제가 몇 가지만 읽겠습니다. 1. 손연꽃 호흡 명상 의자나 바닥에 편히 앉습니다. 몸에 힘을 빼고 허리만 곧게 펴주면 됩니다. 굳이 가부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명상도 전부 동일합니다. 눈을 감고 편안하게 호흡을 하면서 들숨과 날숨에 맞춰 치유 만트라를 마음속으로 반복해서 외웁니다. 손은 무릎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들숨에 다섯 손가락 끝을 천천히 다 모으고 날숨에 다시 손가락을 천천히 다 펴니다. 오직 숨의 느낌과 손의 감각 그리고 단어의 의미에만 의식을 집중하고 천천히 부드럽게 합니다. 1단계 들숨에서의 만트라는 집중한다. 날숨에서의 만트라는 이완한다. 2단계 들숨은 다 수용한다. 날숨에서는 다 내맡긴다. 이 명상법은 짧은 시간에 심신을 이완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머리가 맑아지고 차분하고 편안해지며 신체 감각과 자각력과 집중력과 자율신경계가 함께 좋아집니다. 한 번 할 때 최소 10분 이상은 하는 게 좋습니다. 한 번 할 때 30분을 해도 되고 1시간을 해도 되고 혹은 하루에 10분씩 여러 번을 해도 됩니다. 개에게 밥을 줄 때마다 종소리를 들려주면 개는 종소리가 들릴 때 그것을 밥이라는 신호로 여기게 되어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침을 흘리는 조건반사가 일어납니다. 이는 파블로프의 조건반사 실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건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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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모든 마음작용도 사실 거의 이러한 조건반사 속에 있습니다. 특정 자극이 반복되어 어떤 대상과 연결되면 새로운 반응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한 치료기법을 최면이나 NLP에서는 앵커링 이라고 합니다. 이 명상법에서 손가락을 붙이고 떼는 동작이 바로 조건반사를 만드는 앵커링 역할을 합니다. 명상을 할 때마다 손가락을 붙이고 떼는 동작을 반복했기 때문에 이런 동작이 일어나면 뇌는 명상시간이라고 인식하고 뇌파를 빠르게 알파파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2번 무드라 자각 평화 명상 눈을 감고 편안하게 호흡을 하면서 들숨과 날숨에 맞춰 만트라를 마음속으로 반복해서 외웁니다. 들숨에 엄지 중지 약지를 천천히 붙이고 날숨에 세 손가락을 다시 천천히 펴니다. 들숨 더 깊은 자각 날숨 더 깊은 평화 숨은 몸에서 마음으로 건너가고 마음에서 몸으로 건너가는 다리이다. 틱나탄 이 명상법은 무드라 동작으로 조건반사를 만드는 명상법이기에 아주 빠른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5분씩만 투자해도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명상법입니다. 5번 빛 채움 명상 양손 손가락을 펴 무릎에 올려놓고 눈동자를 정확히 위아래로 열 번 움직인 다음 고요히 눈을 감습니다. 내 몸 위로 하늘에서 밝고 아름다운 빛 에너지가 폭포수 처럼 계속 쏟아진다고 상상합니다. 항아리에 물이 차오르듯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그 치유의 빛 에너지가 내 몸속에 가득 채워진다고 상상합니다. 우주의 무한한 빛과 사랑의 에너지가 내 몸과 마음의 모든 상처와 고통과 부조화를 깨끗이 치유하고 정화시켜준다고 상상합니다. 그 상태에서 치유 화건 즉 만트라를 계속 반복합니다. 무한한 빛과 사랑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무한한 빛과 사랑으로 완전히 치유되고 완전히 깨어난다. 명상 시간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만큼 자유롭게 하면 됩니다. 5분씩 해도 되고 10분씩 해도 됩니다. 무한한 빛과 사랑을 받는다고 생생히 상상하면 정말로 그러한 에너지가 내면에 채워지게 됩니다. 상상 즉 생각과 믿음이 곧 그러한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명상의 이완 속에서 빛 에너지를 받는다고 생생히 상상하고 믿으면 정말로 그러한 일이 내면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예컨대 동화줄을 보고서 뱀이라고 착각하면 무서움을 느끼게 되는 것처럼 뇌는 사실이 아니라 우리의 인식 즉 상상과 느낌에 반응합니다. 빛 에너지를 받아 치유된다고 상상하면 내면에서 정말로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빛 명상법들이 존재합니다. 거듭 말하지만 우리의 뇌와 무의식은 상상하는 대로 느끼는 대로 믿는 대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생생히 상상하고 잘 느끼고 확실히 믿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눈을 감고 무릎 위에 양손을 올려놓습니다. 양손 위에 배구공만한 빛 에너지가 있다고 상상합니다. 치유의 빛 에너지가 숨을 쉴 때 코로 들어와 단전까지 들어갔다가 날숨에 다시 천천히 나간다고 상상합니다. 빛에너지가 들어오고 나가며 내 몸과 마음을 깨끗이 정화시켜준다고 상상합니다. 마음속으로 호흡을 따라 만트라를 반복합니다. 들숨 무한히 사랑합니다. 날숨 무한히 축복합니다. 영상이 끝날 때는 나는 무한한 사랑과 축복으로 완전히 치유되고 완전히 깨어난다 라고 10회 이상 반복하고 마무리합니다. 이 명상법은 사랑과 축복의 에너지로 자신을 채우고 그런 마음을 더 많이 쓰고 강화하며 무의식을 맑게 정화하기 위한 명상법입니다. 사원도 필요없고 복잡한 철학도 필요없습니다. 따뜻한 가슴이 우리의 사원이고 따뜻함이 나의 철학입니다. 달라이라마의 이 말처럼 따뜻한 가슴을 가지는 것은 나를 치유하고 살리는 길이자 아름답고 신성한 사원을 짓는 일이 될 것입니다. 9번 허용 수용 화건 명상 모든 슬픔을 있는 그대로 허용하고 받아들인다. 나는 모든 슬픔을 허용하고 받아들임으로 아주 편안해진다. 모든 고통을 있는 그대로 허용하고 받아들인다. 나는 모든 고통을 허용하고 받아들임으로 아주 편안해진다. 모든 집착과 저항을 있는 그대로 허용하고 받아들인다. 나는 모든 집착과 저항을 허용하고 받아들임으로 위의 두 가지 화건을 각각 10회 혹은 20회 정도 반복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위 예시문에서 단어만 바꾸면 모든 경우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10번. 자기사랑 축복 명상 자기사랑과 축복 명상은 치유를 위한 사랑, 축복, 만트라 하나만을 반복하면 됩니다. 모든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축복한다. 이로써 나는 점점 더 편안해진다. 이 문장만 무한 반복하면 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특정 자아를 전제로 축복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상처받고 아팠던 모든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축복한다. 이로써 나는 점점 더 편안해진다. 인정받지 못했던 모든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축복한다. 이로써 나는 점점 더 편안해진다. 보호받지 못했던 모든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축복한다. 이로써 나는 점점 더 편안해진다. 사랑받지 못했던 모든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축복한다. 이로써 나는 점점 더 편안해진다. 슬프고 우울했던 모든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축복한다. 이로써 나는 점점 더 편안해진다. 실패와 좌절감에 괴로웠던 모든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축복한다. 이로써 나는 점점 더 편안해진다. 불안했던 모든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축복한다. 이로써 나는 점점 더 편안해진다. 불안하고 억울했던 모든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축복한다. 이로써 나는 점점 더 편안해진다. 비교하고 질투했던 모든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축복한다. 이로써 나는 점점 더 편안해진다. 무기력과 무력감으로 힘들었던 모든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축복한다. 이로써 나는 점점 더 편안해진다. 걱정과 고민으로 힘들었던 모든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축복한다. 이로써 나는 점점 더 편안해진다. 내적 혼란으로 분열됐던 모든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축복한다. 이로써 나는 점점 더 편안해진다. 스스로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모든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축복한다. 이로써 나는 점점 더 편안해진다. 루이스 엘 헤이의 치유를 비롯해서 수많은 관련 책에서 자기 사랑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랑은 치유의 첩경이요 치유로 가는 모든 길이 만나는 대도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과거와 화해하지 않으면 동일한 상황이 현재의 되풀이된다. 웨인 다이어 내면의 모든 분열은 단 하나의 이유, 나 자신에 대한 조건적인 수용과 사랑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모든 분열을 끝내는 방법은 나 자신에 대한 조건 없는 수용과 사랑밖에 없습니다. 자신에 대한 사랑이란 자신의 모든 상처와 모든 아픔과 모든 부족함까지를 품어안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랑의 시작은 자기 자신에 대한 조건 없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밖에서 아무리 많은 사랑을 받아도 결국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리이타라는 말이 있지요. 자신을 이롭게 하면서 타인을 이롭게 한다는 뜻인데 이때도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곧 우주의 시작이고 중심이니까요.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 그 어디서도 행복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가토호라는 일본 최초의 여성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100세를 넘길 때까지 50대의 아름다움과 젊음을 유지하며 건강하게 살았답니다. 신문 기자들이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물었더니 하루에 10번씩 감동하면서 사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에 감격했다고 합니다. 아침 햇살을 마주하며 감동하고 또 사람과의 만남에서 감동하고 그렇게 하루 10번 이상 감동하며 자기를 사랑한 것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권도갑, 우리 시대의 마음 공부에서 행복한 사람들은 대체로 불평불만의 마음보다 감사의 마음을 더 많이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면에 더 집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반면 불행한 사람들은 대체로 그 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감사해서 행복해진 것일까요? 아니면 행복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일까요? 감사가 풍요를 끌어당기는 자석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감사하는 마음은 빈곤의 의식이 아니라 긍정 속에 있는 풍요의 의식입니다. 못 받아서 슬프고 속상한 마음이 아니라 이미 받아서 기쁜 마음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할수록 긍정과 풍요의 의식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감사의 맑은 눈으로 보면 세상에 감사할 것은 끝도 한도 없이 많습니다. 이는 오직 마음가짐의 문제이자 선택과 집중의 문제일 것입니다. 만약 빠른 치유나 영적각성의 뜻이 있다면 매일 1시간 이상 명상을 하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명상으로 나를 치유하는 시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하루치 생각은 없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저녁 8시에 강남역 인근에서 책인심 제3회 강의가 있습니다. 이 영상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설명란의 신청 링크와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 저녁 8시에 강남역 인근의 신청 링크와